6월 6일 영상뉴스입니다. PGA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는 오늘 PGA투어와 유로피안투어인 DP월드투어가 LIV 골프를 통합하기 위해 정격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PGA투어와 LIV 골프 그리고 DP월드투어가 결합하는 새로운 투어의 독점 투자자가 될 전망으로 PGA투어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고 연합법인의 과반수 의격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상업적 운영과 사업 투자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PGA, DP, LIV 이 세 개의 골프투어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2023 시즌 종료 후에도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가입 자격과 조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통합되는 골프투어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앞으로 복합적인 사업들을 성장시키고 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9년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혼합현실 MR 헤드셋에 대해 월가에서는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디에 데이비슨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3499달러에 달하는 비전프로의 비싼 가격을 제품 확산에 중요한 걸림돌로 봤습니다. 포토앤널리스트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 수많은 소비자들이 헤드셋을 충분히 구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전프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충분하지 않은 것 또한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류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컨텐츠와 앱들이 보다 많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애플의 헤드셋 공개 이후 이 시장에서는 애플의 경쟁업체 페이스북의 부회사인 메타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게 됐습니다. 메타의 대표 모델인 메타 퀘스트2는 299달러에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토앤널리스트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할수록 메타가 보다 싼 가격을 앞세워 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15인치 노트북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맥북 에어 15을 공개하며 현존하는 최고 15인치 노트북이라고 자찬했습니다. 애플은 맥북 에어 15의 두께가 11.5mm에 불과해 세상에서 가장 얇은 15인치 노트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맥북 에어 15은 인텔 기반 맥북 에어 모델들보다도 최대 12배 더 빠르며 무게 또한 1.51kg으로 가볍습니다. 또한 최대 18시간의 배터리 사용시간과 조용한 펜리스 디자인 등을 갖췄는데요. 6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1080p 패스트타임 HD 카메라와 맥세이프 충전, 맥OS 벤츄라 등을 탑재했습니다. 맥북 에어 15은 오늘부터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전작인 M2 탑재 맥북 에어 13의 가격은 이제 10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출국가보다도 100달러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의 경우 30살, 여성의 경우 28세로 매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에는 남성 기준 26.1세, 여성 기준 23.9세였지만 2010년들어 남성의 초혼연령은 28.2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26.1세로 올라선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과 여성 초혼연령이 2년 10던으로 남성 30세, 여성 28세까지 더 늦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 배우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것을 꼽았는데요. 결혼 조건에 있어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것과 홀로서기가 가능한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부모와 함께하고자 하는 25살에서 34살 성인들이 역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결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1937년 작품에서 아이폰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가 워싱턴 DC 스미소니안 국립우편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으로 화가 은베로또 로마노가 그린 이 그림에서 아이폰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단을 보면 팔이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한 남성 옆에 한 원주민이 한 손에 직사각형 모양의 아이폰을 연상케 하는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인데요. 특히 이 원주민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디테일한 동작까지 하면서 기기에 집중한 듯한 미간까지 짚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청보도 출신인 핀천이 스프링필드 도시를 세웠던 1636년 당시나 이 그림이 그려진 1937년에 아이폰이 존재했을 리는 없는데요. 이 그림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시간여행자가 존재한 건 아니냐며 관심을 모였습니다.